교재 217쪽으로 가보죠.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 관계가 왜 여기서 필요하는지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물어보신 분이 너무 많아서. 양도소득세에서 취득한 날짜와 취득이라고 양도일이 왜 필요하냐면 언제 물건을 취득해서 언제 팔았는지 이 기간을 알아야 돼요. 보유기간을. 그 사람이 보유한 시간을 알아야 세금도 계산할 수 있고 비과세 여부를 따질 수도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도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취득한 물건을 언제 팔았는지 취득한 날을 이 날을 취득시기라고 그래요. 양도한 날을 양도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기라는 건 뭐냐면 기간의 시작. 취득의 시작. 언제부터 내가 이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또 언제 소유권을 넘겨주겠는가.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는 날로부터 소유권을 넘겨주는 날까지. 날까지. 이 날짜. 이거 보유기간. 내가 그 물건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취득 날짜와 양도 날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취득 날짜는 취득세 것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날짜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옆사람이 공부를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면 되겠는가. 내가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야 된가요? 내가. 그럼 남의 것 갖다 쓸 필요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그런데 취득세 것 갖다 여기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집 것 갖다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것 가지고 계산해야지 남의 집 것 가지고 계산하면 이건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여기 취득 날짜는 양도소득세에서 따로 정해진 날짜로 계산을 해야지 취득세 것 갖다가 여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공부하면서 취득세 걸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거기서만 쓰는 거고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는 양도소득세 있는 규정으로만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규정을 어떻게 쓰는가 보세요. 양도 날짜와 양도 날짜와 취득 날짜는 중간에다 밑 그랬네요. 취득 날짜와 양도 날짜는 분석을 할 때 둘이 똑같이 분석하세요. 양취득에 대한 날짜도 양도에 대한 날짜도 둘 다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할 때도 실제 대금을 청산하면 그때부터 내 것이 되고 실제 대금을 받으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날짜든 취득 날짜든 둘 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소유권 이전 날짜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거. 양도소득세에서 날짜를 잡을 때는 계약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계약서는 절대 사용 불가능합니다. 날짜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세 날짜 계산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서는 사용한다,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사실 날짜 확인이 안 되면 무슨 날짜로 가면 된다고 배웠는가요? 계약서. 그러니까 취득세 갖다 붙이면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만의 규정을 따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만의 규정으로 가야지 취득세를 갖다 붙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실제 날짜,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로 가고 실제 대금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로 가보세요. 먼저 양가를 2번 갔다 다시 올 거예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서로 가지 말고 등기 접수일로 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은 무슨 날짜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인가? 등기 날짜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일 밑에 예제 문제 봐보세요. 예제를 봐보세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무슨 날짜로 바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등기. 그럼 등기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럼 답은 6월 20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이 안 되면 실제 대금을 언제 주고받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날짜로 대신 잡으라는 이야기인가? 등기 접수일로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등기 접수한 날을 치듯 양도 날짜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양가로 3번으로 가봐요. 양가로 3번에서는 3번이에요. 양가로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네요. 대금 청산 전에 실제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해버렸네. 그러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그때는 무슨 날로 잡을까요? 그랬더니 법에서는 등기 접수일로 가세요. 그 말은 실제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등기 날짜하고가 두 개가 동시에 부딪히면 둘 중에 무슨 날로 잡아라 그랬는가? 둘 중에?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등길이 아니라 둘 중에 빠른 날. 그러면 대금을 청산한 후에 등기가 넘어갔으면 둘 중에 빠른 날이 무슨 날인가요? 대금 청산이죠. 그럼 그때는 대금 청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가 먼저 넘어갔으면 누가 더 빨랐는가? 등기. 그럼 그때는 무슨 날을 치드길로 잡아라. 등길로 잡아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등기한 날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위로 쭉 올라와서 양가라 1번 다시 오세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이제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10억짜리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았어요. 10억짜리 땅을 팔고 을한테서 10억짜리를 팔고 11억을 받았네. 아니 왜요? 10억짜리 땅을 팔았으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가요? 10억을 받아야죠. 그런데 11억을 받았네. 1억은 뭐예요? 그랬더니. 세금.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야 될 세금이다. 양수자가 내야 될 세금이다. 양도자. 그럼 또 네가 낼 세금을 왜 양수자에게 떠넘겼냐? 네가 세금 내야지 왜 양수자한테 세금을 떠넘기고 그러냐? 그랬더니 갑이 난 팔 생각 없었다. 나는 이 땅을 팔기 싫은데 상대방이 자꾸 땅을 팔아간다. 그래서 세금 1억이 나와서 나 세금 때문에 못 팔겠다 했더니 그러면 세금 내가 내줄게. 세금을 내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급하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의리라는 사람이 내가 세금까지 내줄게 그러면 네 세금까지 내가 내줄게. 그러면 나 이 땅 팔래. 알았어. 그럼 네가 세금까지 내준다면 내가 팔지. 그러면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땅에 대한 돈만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가요? 세금까지 받아야 소유권을 넘겨주겠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그 물건 값만 받으면 돼요.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얼마만 받으면 넘겨주라는 얘기가 그 물건대금만. 물건에 대금만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원래 얼마만 받으면 넘겨줘야 되고? 10억. 세금은 물건 값이 아니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넘겨주는 건 10억만 받으면 돼. 그러면 문제는 실제 대금을 청산할 때 이 대금 속에 여기서 이 대금 청산이래. 이 대금 속에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정리가 되어야만 소유권이 움직인다. 양도소득세를 뺀 물건 값만 청산이 되면 소유권이 움직인다. 물건 값만. 그러면 여기서 대금을 청산할 때 이 대금 속에는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포함철이다. 제외하고 판단한다. 제외하고. 그래서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제외하고 실제로 물건 값만 정리되면 소유권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이 대금을 청산할 때 여기서 이 대금 속에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던 이 1억도 포함해서 대금을 청산해라. 1억은 빼고 대금을 청산해라. 빼고. 빼고. 물건 값만 움직이면 그때 소유권이 움직인 걸로 봐라. 그러면 양도 시기를 잡을 때는 물건 값만을 가지고 판단해라.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판단해라. 물건 값만 가지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의 대금만 정리가 되면 소유권을 넘겨줘야지. 세금은 나중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세금은 너희들이 주고받고 하는 거야. 내가 낼 세금을 너한테 받는 것은 그거는 물건 값하고 아무 상관없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낼 때 이 대금을 청산할 때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그러면 그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움직일 때는 물건 값만을 가지고 판단해라. 세금도 포함해서 판단해라. 물건 값만으로 판단해라. 이해가 빠르시네요. 이거 이렇게 빨리 이해가 나고는 없는데 이해가 좀 빨랐어요. 지금. 지금 처음 하신 분들 이해 안 돼도 이해 대신부위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먼저 이해하신 분에게 나중에 눈치를 하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난 몰랐는데 넘어가 버리네. 그럴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건물을 한 번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 건물이 진짜 탐이 나. 이 건물이 탐이 나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니까 100억에 판다 가네? 그럼 100억에 팔면 세금이 10억 나와. 그런데 이 건물 주고 안 팔라게 해? 내가 100억을 주고 산다 가니까 안 팔라 가네? 세금이 10억이 10억을 내야 되니까 안 판다 하네? 그럼 알았어. 내가 110억 줄게. 그래서 110억을 주고 샀어. 그럼 소유권은 110억을 다 줘야 넘어오는 거예요? 100억만 주면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은 100억만 주면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는 100억에 그 물건값만 주면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 있고 세금은 그 사람하고 다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금은 따로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는 나중에 협의상이니까 물건값만 가지고 대금 청산할 때 그 물건의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뜻이에요. 약간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한 편에 넘겨보시죠. 장기할부 조건. 장기할부에서 여기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걸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어려워요. 그거는 안 봐도 돼요. 장기할부는 간단해요. 장기. 그러면 기간은? 기간은? 길다. 그래요. 길다. 그러면 돼요. 길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것도 뭔가요? 짧은가요? 긴가요? 길어요. 진짜 몸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 아주 길대요. 그래서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할부. 할부라는 거 몇 번 나누고. 할부. 어디 가서 물건 사면 할부로 하실래요? 그러면 몇 번 이상 분할할래요? 이 말인가? 두 번 이상인가요? 세 번 이상인가요? 모르신 분 지금 있어요. 할부를 하도 안 해요. 현찰만 해서. 그냥 일시불로 해주세요. 이 말만 계속 하고 살아서. 할부를 안 해봐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할부는 몇 번 이상이면 할부다. 그래요. 두 번 이상이 할부예요. 세 번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떤. 세 번. 상교를 해주세요. 습관적으로 상교를 하니까 그래요, 지금. 할부는 2개월도 돼요. 어디 가서 2개월로 할부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2개월은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긁어보세요. 그러면 되네, 그래 또. 처음에는, 처음에 카드 나왔을 때는 3개월. 세 번째부터. 세 번부터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번부터 해요. 그래서 두 번 이상 분할되고 그 분할대금이 여기서 장기라는 것은 우리 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신고하던가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죠. 그러면 여기서 장기라는 것은 1년 안에 이 말인가? 1년이 넘어서 이 말인가? 1년 넘어서. 그게 장기가 되는 거예요. 1년 넘는 걸 장기라고 그래요, 세법에서는. 세법에서는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1년이 넘어서 돈이 들어오면 세금 정산을 제대로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못 하죠. 1년 안에 정산해야 되니까. 1년치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기간을 길게 잡아서 세금을 물리겠는가? 그냥 빨리 받아버리겠는가? 빨리. 그래서 그중에 제일 빠른 날. 끝. 그러면 여기서 장기 할부니까 할부금이 1년 안에 끝난다는 이야기, 1년이 넘어서 끝난다는 이야기인가?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어서 할부금이 끝나면 아니, 세금 지금 물건을 팔아놓고 1년 뒤에 세금을 낸다면 정부가 좋아하겠는가, 싫어하겠는가?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세금을 받으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무슨 날로 간다? 바른 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걸 배웠으니까 오늘 아마 백화점 가보시면 범옷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범옷을 사러 가. 샀더니 갑자기 100만 원씩이 나네? 그러면 이제 카드 흘리면서 할부를 해주세요. 몇 개월 할부를 하냐면 36개월 할부 해주세요. 36개월. 그럼 3년 할부였어요. 그럼 백화점은 3년 뒤에 옷이 나한테 배달되는가? 지금 바로 주는가요? 지금 바로 나에게 뭐 하는가요? 그럼 백화점은 지금 팔았다고 보는가요? 3년 뒤에 팔았다고 보는가요? 그럼 세금은 지금 낸다. 3년 뒤에 낸다. 지금. 돈은 3년 안 와서 받지만 지금 대금 결제가 된 걸로 보고 세금은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 할부 거래도 이것도 여러 개 중에서 제일 빠른 날을 지득일로 또는 양도일로 찾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3개만 쳐요. 있으면 하나, 둘, 세 개예요. 빠른 날 끝. 일일이 중간에 있는 거 함께하지 마시고. 장기 할부 같은 게 나오면 일단 몇 개가 있어야 된다. 3개. 3개 동그라미 쳐놓고 빠른 날 그러면 돼요. 뭔지 몰라도. 아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걸 바깥치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출제위원 그런지 안 해요. 그런 걸 안 해요. 출제위원들이 절대 3개를 이상한 거 다른 걸로 바꿔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러면 돼요. 장기 할부 거래는 잡아냈어요. 두 번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가보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물을 뭐 했다는 이야기인가? 신축. 신축. 신축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건물을 신축했으면 정부한테 뭐 받고 일단 들어가는 거야? 허가 받고. 허가 받고. 그럼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정부는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정부는 내줬다는 이야기인가? 내줬다. 그래서 사용해도 좋다고. 그래. 나 이거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정부가 어? 내가 확인해 보니까 어? 들어가도 되겠네?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서를 교부. 교부가 뭔 말인가? 내준 거. 내줬잖아요. 그래서 승인 도장 찍어서 어? 들어가세요. 하고 내준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소유권 시작되는 거예요. 정부가 도장을 빵 찍어서 여기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소유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허가 받았으니까 도장을 빵 찍어서 받으면 그때부터 소유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았어요? 건물을 신축해 놓고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바로 뭐 해버리면? 사용. 들어가서 써버리면.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하면 그때부터 소유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가 받으면 정부가 허가 내준 날부터 소유권이 시작되고 허가 안 받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부터 소유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논리는. 그래서 주로 시골집 보면 허가 받았던가 안 받았던가? 무허가 집 많잖아요. 무허가 집 많을 때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언제를 치득일로 잡으라는 양인가요? 언제 그 집에 들어갔는가? 날짜. 본인이 주장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집에 이날부터 들어가서 살았다는 걸 증거를 대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갔는가? 그래서 처음에 이사 들어갈 때는 무엇을 많이 하던가요? 이사. 처음에 집 짓고 이사 들어갈 때 뭐 하던가요? 뭐 지내고 뭐 하잖아요. 그거 막 그때 와서 막 뭐 찍고 그런가요? 사진 찍어놓고 막 다 하잖아요. 그날 입주하는 걸 증거를 내야 되니까. 입주 기념. 그래서 사진 찍고 막 다 해놓은 거예요. 그날 증거를 내려면 그거 갖다 내밀면 되니까. 잘 몰랐네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무허가 주택은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한 날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정부에서 허가 받은 날. 승인을 받은 날. 이제 상속으로 가보죠.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상속을 받을 때는 두 개 날짜 중에 이 두 개 날짜 중에 1번, 2번, 2개. 1번에서 소유권이 움직이는가요? 2번에서 소유권이 움직이는가요? 자, 여기는 사람이 사망한 날이고 여기는 의리, 상속인이 가져온 날이고. 일단 가져오는 날이 소유권이 움직인다. 죽어버리면 소유권이 움직인다. 자, 여기예요. 1번이에요. 상속은 사망한 날. 사망한 날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그래요. 상속은 상속 개시. 사망하는 순간 소유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져와야 소유권이 움직인다는 얘기. 일단 사망하면 움직인다는 얘기인가? 사망하면. 사망하면. 그래서 혹시라도 욕심나면 죽기만 바라면 돼요. 죽는 순간 내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증여로 가봐요. 증여, 그림 잘 보셔요. 증여. 1번과 2번 중에 증여는 어디에서 소유권이 움직인다? 줄 때 움직인다? 받을 때 움직인다? 자, 증여는 받았을 때. 그래서 증여는 받았을 때. 만약에 부모님이 이 집 너 줄게. 그럼 증여한 거 아닌가요? 아직 아니에요. 내 손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준다고 하면 얼른 챙겨버려야 돼요. 준에 손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들어오는 순간. 준다고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너 이거는 나중에 너 줄게. 너 줄게 해도 챙겨간 사람이 임자예요. 준다고 해도 무조건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일단 먼저 챙기셔야 돼요. 일단 증여는 준다고 하는 게 우선이다. 받는 게 우선이다. 받는 게 우선이에요. 받는 거. 그래서 증여는 받았을 때가 치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강의할 때 보면 꼭 생각나는 게 저희 아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아드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아드님께서 언제나 그래요. 아버지, 아버님.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하기라면 뭘 어떻게 해? 그러면 누구 줄 거예요? 그래요. 저 줘야죠. 그래요. 내가 왜 너를 주냐고. 내가 왜 너를 주냐고. 나는 그렇지 못한다. 나는 모기질환 일원이 있으니까 모기질환 넘기란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배워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시지 그래요. 은행한테 잡히고 돈 빌렸으면 안 되시지. 그냥 소유권 우리한테 주고 동생하고 둘이 반반할 테니까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요. 택덤스로 말하라고 그래요. 절대 안 준다고 그래요. 꼭 이거 넘보고 있어요. 그래서 넘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예요. 소유권을. 그런데 그게 그래서 챙겨간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챙겨간 사람이 우선이에요. 나중에 가서 후회해봤자 손해예요. 그럼 맨날 나중에 후회하면 형제 간에 쌈만나요. 그러니까 먼저 쌈할 것도 먼저 챙기고 나서 욕먹는 게 제일 좋아요. 먼저 챙기고, 먼저 챙기고, 그래서 받고, 증여는 받고, 상속은 사망이고, 상속은 사망한 날이 상속해시, 사망한 날이 소유권 이전 날이고, 증여는 받은 날이 이전 날이고.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시험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정확한 그림으로 이해를 해놓으셔야 돼요. 다시요. 상속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사망 시점에서. 여기 사망 시점에서. 그걸 상속 개실이라고 그래요. 증여는 넘긴 시점인가요? 받는 시점인가요? 받는 시점에서요. 받는 시점에서 소유권이 움직이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가보죠. 미완성이다. 그러면 여기서 대금을. 여기가 미완성이에요. 이제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해버렸네. 그러면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했다고 해서 그 물건에 소유권을 넘겨준다, 못 넘겨준다. 그럼 잠깐,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복점에 가서, 양장점에 가서 옷을 하나 맞춰보세요. 옷을 맞추는데 자제비가 없으니까 돈을 먼저 선불로 달라내. 그래서 선불 다 줬어. 선불로 주니까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가져가세요. 그런가요? 완공해서 주는가요? 그러면 미완성인 상태에서는 지금 돈을 줬다고 해서 소유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돈을 줬더라도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완성이 되면 이미 돈은 다 지불했다, 안 했다? 했다. 이미 지불하고 완성됐으니까 완성되면 여기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양도라는 건 돈을 주는 시점으로 보는가요? 완성 시점으로 보는가요? 완성 시점.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다 받았더라도 나중에 뭐 되면은 그때 가서 소유권이 움직인다. 완성되면. 그래서 완성된 날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한번 예를 들어봐요. 내가 처음으로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건설회사가 잔금을 선납을 좀 해달라네. 공사비가, 공사가 좀 할 때 돈이 필요한데 잔금을 선납해달라고 해서 선납을 하면 돈 받고 나서 소유권 바로 넘겨주는 거야. 완공되면 넘겨주는 거야? 완공되면. 그래서 돈을 먼저 받았더라도 멋 되는 순간 소유권이 움직인다. 완성되는 순간. 이렇게 풀치면 돼요. 이제 5번으로 가보죠.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지를 하면서 번지가 1번지 땅이 2번지로 바뀌었어요. 번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1번지하고 2번지를 교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번지 배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배정이 바뀌었으니까 2번지로 바뀌어도 새로운 취득이다. 취득은 아니다. 취득 아니죠? 그러면 2번지는 과거 몇 번지하고 같은 땅인가요? 그렇죠. 1번지하고 똑같은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땅이에요. 그러면 2번지를 팔았더라도 이 사람은 몇 번지를 판 거다 똑같다? 1번지. 과거 1번지를 판 거예요. 그러면 취득 날짜는 2번지를 팔았더라도 취득의 날짜는 취득 시기는 몇 번지 취득한 날이 되는 거고? 1번지. 그럼 1번지로 환지 받은 땅이다. 환지 전 땅이다. 그렇죠.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환지 전 그 토지의 취득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환지하기 전 1번지를 취득했을 때 그때를 취득일로 찾겠습니다. 그대로예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그냥 쭉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2번 거죠. 환지를 하면서 처음에 1번지 땅을 샀는데 환지를 하면서 여기서는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네.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으니까 옛날에 샀던 그 땅 그대로인가요? 소유권이 바뀌었는가요?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났으니까 새로운 취득이 될 것이고 면적이 감소가 됐으니까 양도가 되겠네요.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은 옛날에 있었던 일인가 지금 환지하면서 있었던 일인가? 지금.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일단 알려줘야 된가 안 알려줘야 된가? 알려줘야죠. 알려려면 환지하면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환지를 하면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공고를 해줘요. 자, 공고. 게시판에다 공고하면 공고한 그날부터 혈액이다, 다음날부터 혈액이다. 자, 무조건 다음날. 공고하면 다음날부터 혈액입니다. 여보세요? 공고 나왔네. 공고했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혈액이 생기겠습니다. 다음 날을 빼놓고 계속 시험에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논리를 날짜 계산할 때 딱 두 가지만. 날짜 계산할 때 공고나 고시가 나오면 그날부터다, 다음날부터다. 그렇죠. 공고나 고시는 다음날. 그런데 검사, 숙제 검사할 때 검사 도장을 찍으면 다음날부터다, 그날부터다. 찍는 순간부터. 그래서 검사는 순간부터, 찍는 순간부터. 공고는 다음날부터. 고시도 다음날부터. 그럼 벽에다가, 게시판에다가 공고문을 붙이면 그날부터 혈액이다, 내일부터 혈액이다. 내일부터 혈액이다. 이것도 이제 금방 이해가 되셨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빠르시니까 선생님들이 저녁 11시 반까지 해도 안 지치고 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오늘 또 수업 나온 게 더 대단한 거죠. 아침에 나온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이게. 이제 장기 점유. 자, 점유. 장기간 점유라는 이야기는 땅을 점유를 시작했어. 내가 남의 땅이에요. 주인이 없는 땅 같네, 이거. 주인이 없는 땅을 제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몇 년을 점유하고 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요? 20년이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점유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는가요? 아, 그 어려운 단어를 또 쓰시네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 편하게. 그렇죠. 마음 편하게. 평온하고 공연하게. 마음 편하게. 그 말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또 남의 협박이 없는. 강포가 없는 상태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러면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내 땅인 것처럼 20년 동안을 점유하고 있었어. 그러면 점유만 하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가요?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되는가요? 등기야. 그건 민법에서. 민법에서. 민법에서는 등기함으로써 그래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해야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10월호 치득. 20년이 지나서 치득했더라도 20년 뒤에 오늘 치득해서 내일 팔아버리면 하루 차이만 가지고 세금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점유로 치득한 물건의 치득의 날짜는 점유를 개시한 날로 20년 전후로 소급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도 너무하지요. 납세자를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냥 부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금 내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20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소유권을 인정해서 20년 차이 그 전부터 세금을 다 내놔라 이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오른쪽 날개를 한번 봐볼래요. 양도소득세는 점유를 개시한 날을 치득일로 잡아요. 그런데 점유치득에 대해서 치득세를 물릴 때는 20년 전에 가격으로 물린다. 지금의 가격으로 물려버린다. 그래서 지금 20년 뒤에 뭐한 날로 잡아버린다. 등기한 날. 이야 해도 너무하네요. 진짜요. 이게 해도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냐. 어떻게든지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만든다. 많이 나오게 만든다. 많이 나오게. 이야 세법 좋은 법이죠. 그렇죠. 세금은 정부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1년에 예산 500조, 600조 된 거 못 거둬요. 600조 되면 600조 한 집에 적어도 5천에서 6천을 내놔야 돼요. 1년에. 그래야 600조가 걷혀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세금 걷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사고 팔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거래를 하게나요. 그 사이에 나올 건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머지않아서 활성화될 거란 이야기예요. 왜? 그 예산을 채우려면. 그래야죠. 그래야. 뭐 불도 붙여놔야 예산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는 빨리 자기층을 뭐 해야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1년 안에 자기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예요. 됐어 이제. 장기 점유는 알았어요. 장기 점유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20년 뒤에 날짜로 간다. 20년 전으로 소급된다. 전으로. 20년 전에 전에. 그러면 점유를 개시한 날로 가겠습니다. 이제 7번으로 가보죠. 이제 무협 판결로 이제 환원 됐네요. 환원. 원상태로. 원위치.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버렸으니까 원위치가 됐으니까 양도 날짜도 또는 치득 날짜도 다시 무슨 날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 거야? 원위치. 원위치. 언제로? 당초로. 당초로. 당초로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팔았다고 보는 거야? 처음부터 안 팔았다고 보는 거야? 안 팔았죠. 처음부터 안 팔았으니까 치득 날짜도 처음 치득한 날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치득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치득식이 의제. 의제라는 단어를 알겠죠. 의제. 의제라는 것은 내가 있는 걸 있다고 보는 거야? 아닌 걸 그걸로 보는 거야? 아닌 거. 그게 아니어도 그걸로 봐주는 거. 치득 날짜가 그날이 아니어도 그날로 봐주는 걸 치득의 의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득의 의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84년 12월 말 이전에 치득했던 것들은 85년 1월 1일에 치득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참고만 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때 9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토지 가격 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땅들은 너무 가격이 미세하니까 그 가격을 없애버리고 85년 1월 1일에 가격을 해줘야 치득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이렇게 잡아준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10번으로 내려 보세요. 10번 앞에다 주의하고 다르세요. 10번 조심해야 돼요. 약간만 방심하면 이 문제는 오답으로 가버리니까 주심을 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잔금을 지금 오늘 날짜를 해볼게요. 오늘이 2월 25일. 2월 25일 맞을 거예요. 오늘이. 2월 25일 날 잔금을 청산했어요. 그런데 허가를 10월 28일 날 허가를 받아. 10월 28일은 무슨 날인가? 그리고 시험 본 날이에요. 그날 허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학원비 다 냈다고 해서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이때 허가가 이때 떨어져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을 먼저 주고.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졌어요. 앞에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신 분은 이게 이해가 돼요. 앞에서 소유권을 움직일 때 내가 중간에 양도소득세를 내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만 청산이 되면 소유권이 움직여라 그랬는가요? 그 물건값. 물건값. 그러면 2월 25일 날 물건값이 청산됐다 안 됐다? 됐잖아요. 허가 대상이지만 허가가 아직 안 떨어졌지만 돈은 청산됐잖아요. 돈이 청산됐으니까 소유권은 허가 떨어지면 소유권을 넘겨줘라. 돈 받았으니까 소유권은 넘겨줘라. 돈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소유권은 넘겨줘라. 그래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거예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돼요. 그러면 세금 신고는 지금부터 민법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돈을 먼저 주고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대금, 잔금 이 자체는 유효상태가 되는가요? 무효상태가 되는가요? 유동적인 경우가 되는가요? 그렇죠? 아직은 유동적이죠. 이게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허가가 떨어지면 유효가 되고 허가가 안 떨어지면 무효가 되니까 돈 받은 거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유동적인 상태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뭐 될 때까지는 세금 신고하지 말고 기다려라. 허가 떨어지면. 그래서 허가 떨어지면 여기서 세금 신고만 해라. 세금 신고는 돈 받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해라. 허가 떨어지면. 소유권은 허가 떨어지면 넘겨라. 돈 받으면 넘겨라. 돈 받으면 넘겨라. 그러면 제일 밑에 네모 박스를 보세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양도 날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예정 신고, 세금 신고는 나중에 뭐 되면 그때 가서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왜냐하면 확실하게 허가 받으면 그때 가서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편 넘겨보시면 이제 수용이 나오네요. 수용. 내 땅을 정부에게 수용을 당해도 수용을 당해도 이거는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로 보내요. 양도로 봐야 돼요. 양도로 보는데 수용을 당해도 양도로 보는데 양도로 보는데 그럼 언제 소유권이 움직일까요? 그러면 수용도 돈 받고 판 거잖아요. 돈 받고 팔았으니까 원칙은 무슨 날? 양도로 본다. 대금 청산한 날. 보상금 수령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 만약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넘겼으면 누가 우선이 되는가? 등기. 저 등기. 대금을 청산한 날 등기 접수일. 됐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상금도 수령하지 않고 등기도 안 넘겨주고 계속 버텨버리네.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사실이 아니니까 쓰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등기도 넘겨줘야 되는데 2022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2023년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세금을 계산해봐요. 2022년에 내가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거 있는 일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2022년에 보상금을 수령하면 세금이 100억이 나와. 세금 100억. 그런데 2023년에는 세법이 개정된다네. 세법이 개정이 되면 이 세금이 갑자기 50억으로 툭 줄어버리네. 그러면 보상을 2022년에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될 수 있으면 안 받고 버틸려고 하겠는가? 어떻게든 이제 버티겠죠. 어떻게든 이제 버텨가지고 2023년에 보상금을 수령해. 그러면 세금이 가만히 앉아서 버티기만 하면 세금 얼마가 줄어드는가요? 50억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걸 알면서 보상금을 지금 2022년에 수령하러 가겠는가요? 버티기 작전으로 가는가요? 버티기 작전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정부는 이걸 버티게 하는가요? 못 버티게 하는가요? 그렇죠. 못 버티게 하죠. 그래서 보상금을 나중에 수령하더라도 정부가 강압적으로 수용 개시라는 날짜를 지정해버린 거예요. 보상금을 네가 2023년에 수령을 하더라도 우리는 수용 개시가 2022년 날짜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중에서 제일 빠른 날 소유권이 움직인 걸로 보니까 꼼짝없이 세금을 100억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야, 버틸려고 하니까 정부가 버티게 하는가? 못 버티게 하는가? 못 버티게 하는 거예요. 참 머리를 쓰려고 하면 정부는 또 거기를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법이 개정된다는 걸 알고 9월달쯤이면 개정안이 나와요. 알고 11월달이나 12월달에 보상을 받는 분이 이때 보상을 받으면 100억 세금을 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왔냐면 10억이 나왔어요. 10억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버티기만 하면 8억만 내면 돼요. 2억이 줄어들어. 그래서 상담이 왔는데 버티세요. 그랬어요. 보상금을 1월 5일 날 수령하세요. 그랬어요. 1월 5일 날만 수령하시면 가만히 앉아서 2억은 벌 수 있으니까. 그냥 버티시라고. 진짜 버테도 되겠냐 이거예요. 버티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버텨와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연도 말에 가서 수용 개시라는 걸 잡아 넣어서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하신 분들은 혜택을 봤어요. 왜? 법이 개정이 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걸 알아가지고 버티는 사람은 혜택을 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버티기 작정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요. 이런 게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정부가 수용 개시 날짜를 지정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잔금을 청산한 날, 등기를 접수한 날, 정부가 지정한 수용 개시 이 세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 무슨 날이다? 빠른 날. 그러면 공부할 때는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수용이 나오면 무조건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앞에 건 신경 쓰면 안 돼요. 수용 나오면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 언제나 수용이 나오면 무슨 글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가서 빠른 날로 이렇게 잡으시면 문제가 그냥 풀리게 돼 있어요. 그 정도만 하시고 이제 문제를 내려보세요.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만 놔주면 너무 쉽겠죠. 면적이 증가나 감소되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공고를 하겠죠. 공고하면 그날부터 이렇게 다 다음날부터 이렇게 다 다음날 빠졌으니까 틀렸네. 1번 다빈이 바로 이렇게 쉬운데 이게 왜 32에 나왔을까. 34에 나오면 좋을 걸. 그런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문제 수준은 딱 이 정도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수준으로 나오니까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칠판만 봐보세요. 장기 할부 나오면 몇 개 생각한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서 빠른 날. 맞았네. 허가를 안 받았다. 허가 안 받고 내가 들어가서 뭐 해버렸다? 사용했다. 그다음에 장기 점유. 장기 점유했으니까 무슨 날을 취득일로 잡는다? 점유 개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날로 가면 되고? 등기 접수예요. 봐요. 그냥 풀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아, 이 정도만 나오면 난 다 풀 수 있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다 풀 수 있으니까 이제 비과세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풀 수 있다 했으니까 비과세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비과세라는 건 정부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부가 세금을 안 받는가? 자, 그럼 비과세 공부하실 때는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법을 만들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정부가 비과세를 안 해 줄까 하고 만들었겠는가? 자, 그렇죠. 이제 알겠죠. 세법이 어떤 법인지. 비과세 해 준다고 해 놓고 단서를 달아.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세금 내야 돼요. 이게 비과세예요. 아니, 그냥 해 줄 걸.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럼 가보죠. 양도소득세에서 넘겨주고,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면 이걸 양도라고 해요. 그럼 양도라 하면 원칙은 양도에 쓰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내야죠. 내야 되는데 단, 다음에 네 가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는 전부 세금을 내야 돼요. 자,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비과세 규정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이 경우 이걸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비과세는 전체를 통틀어서 비과세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요. 비과세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런데 한 문제 나오는데 비과세는 예외 규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문제 출제 의원들이 단서 지문을 무지막지하게 써줘야 돼요. 이런,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막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럼 그걸 다 쓰면서 문제 내겠는가 못 내겠는가? 못 내요.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으시라는 얘기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비과세는 기본 흐름 위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가보죠. 한 편지 먼저 넘겨보세요. 비과세, 첫 번째 하나 넘겨보세요. 파산 선거 처분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파산 선거 처분까지만. 그럼 파산 선거를 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럼 파산 신청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법원에다 다 넘겼어. 법원에다 다 넘겼더니 법원이 그걸 처분하고 법원이 갑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갑의 재산을 처분해서 대가 받고 팔았어. 법원이 대신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여기까지는 양도. 양도. 됐어요. 파산 선거 처분까지는 양도예요. 팔았으니까.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양도예요. 그러면 양도니까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파산 신청한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야 돼. 자, 이제 세금 받으러 가볼게요. 제가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무서 직원인데 갑한테 세금 받으러 가. 너 돈 받고 팔았으니까 너 세금 내놔. 세금 내놔 그러면. 그러면 그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말하겠는가?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 진짜 잘했네요. 딱 그 말 하려 했는데 지금 말했어요. 배째라고. 배째라고.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째라고.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 그 사람 재산을 뒤져도 뒤져도 이 사람 파산 신청했으니까 뒤져도 재산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가요? 가진 거 없죠. 아무리 뒤져도 가진 게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부 직원은 세무서 직원은 맨날 그 사람 쫓아가서 뒤쫓아 하고 뒤지고 있어야 된가요? 다른 데서 받으면 된가요? 다른 데서. 어쩔 수 없이 못 받겠죠. 이 사람은 이 갑이라는 파산 신청한 사람에게는 뒤져도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이 사람에게는 돈을 못 받겠어요. 세금 못 받겠어요.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안 받을래요 하고 비과세로 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이면서 과세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 양도도 아닌 걸 과세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양도이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세금을 못 받는다고 정부가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금 안 내려면 물건 팔고 세금 안 내려면 뭐 신청하면 되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 신청하시면 돼요. 그렇죠. 파산 신청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허위로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 신청하면 누가 열받아버린가요? 누가 열받는가요? 법원이 열받으니까. 법원 열받으면 그 사람 뭐 해버린가요? 구속해버려요. 그래서 허위로 파산 신청했다는 바로 구속감이에요. 큰일 나요. 법원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신청할 때 허위로 재산 숨겨놓고 파산 신청했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깜빡 가요. 바로 입건이에요. 그래서 파산 신청하면 재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재산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없어지니까 세무서 직원이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으려게 해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이 파산 신청해서 재산을 처분해서 양도가 됐을지라도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차라리 못 받으니까 우리는 계속 가서 뒤져버라는 이야기인가 그냥 안 받는다고 떨어버리라는 이야기인가 안 받는다고 처음부터 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고 법의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보죠.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했네요. 이제 농지에, 여기서는 농지에 교환이나 분합까지만 여기까지 끊으세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했어요. 그럼 농지를 서로 맞바꿨어요. 내 농지와 상대방 농지를 서로 맞바꿨어요. 내 것 주고 상대방 것 가져왔어. 그럼 이건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그냥 양도 개념을 생각하세요. 내 땅 주고 상대방 땅 받았으니까 서로 간에 서로 맞바꿨으니까 양도다, 양도 아니다. 그럼 양도다. 여기까지는 양도예요. 여기까지는 양도예요. 교환하는 것까지는 양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 자, 소득. 그냥 이 소득을 비과세는 게 아니라. 자, 요건 충족을 하면 충족시 비과세입니다. 그럼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했을 때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입니다. 앞에서 파산 신청했을 때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는 말 썼는가? 안 썼는가? 안 썼죠. 그럼 파산 신청만 하면 돼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농지를 교환한다고 해서 이 사람 다른 재산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가요? 있죠. 있으니까. 교환했으니까 원래 양도니까 세금을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정부가 특별히 어떤 어떤 이유로 농지를 교환했을 때는 그때만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농지를 맞바꿨을 때는 양도세 안 물린다, 물려버린다. 물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요건이 아주 단순하겠는가? 까탈스럽겠는가? 그렇죠. 인정하시죠? 비과세는 엄청 까탈워요. 그래서 그걸 충족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주 어렵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놓은가 봐요. 그 농지를 교환할 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밑줄 긋지 말고 오세요. 1번. 농지를 교환하신 게 그거 혹시 국가하고 농지를 교환하셨나요? 아닌데요. 그럼 안 돼요. 농지를 교환할 때 누구하고 교환해야만 비과세를 봐주겠다는 이야기인가? 국가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3번, 동그라미 3번은 체크하세요. 자, 동그라미 3번. 혹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셨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농사짓기가 불편하니까 농사짓기 편하도록 서로 농지를 바꾸셨나요? 아닌데요. 그럼 세금 내야 돼요. 아, 네. 내가 농사짓기 불편해서 바꿨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 그래 알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 경작상 필요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김포에 살아. 제가 김포에 살아요. 김포에서 살아요. 그런데 제 농지가 어디가 있냐면 평택에 가 있어. 그런데 평택에 사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김포에 농지가 있네. 그럼 그 사람은 김포까지 와서 농사짓으러 왔다 갔다 하고, 나는 평택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서로 농사짓기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불편하죠. 그걸 알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평택 농지하고 김포 농지를 서로 둘이 맞바꿨어. 뭐 하기 편하도록 맞바꿨는가요? 그렇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바꿨어요. 그럼 농지를 바꿨으니까, 일단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바꿨으니까 반드시 무엇을 해 줘야 된가요? 경작.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몇 년 경작해라. 3년 이상 농사짓고 살아라 얘기요. 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했으니까 그 교환한 농지에서 3년 농사짓고 살아라. 아니, 바꿔가지고 3년 안 돼서 팔아버리면 비관세 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했을 때는 반드시 몇 년 농사짓고 살아라. 3년. 그런데 갑자기 김포 땅하고 평택 땅하고 바꿨어. 그런데 김포가 도시로 편입돼서 그 내 농지가 3년이 안 된 상태로 도시로 정부로 수용당해버렸네. 그럼 3년 경작했는가, 안 했는가? 했어요. 왜? 누구한테 넘겼으니까. 정부한테 넘겼을 때는 3년 경작 안 해도 돼요. 정부가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정부가 가져갈 때, 잠깐만, 너희들 나한테 3년 경작하라 했잖아. 나한테 경작하라 했으니까 나 3년 동안 농사짓고 줄 테니까 3년 기다려. 3년 기다려 그랬더니 정부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3년 어떻게 기다리냐고. 아니, 나도 비관세 받고 싶으니까 나 3년 경작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알았다고 알았다고 경작 안 해도 한 걸로 봐줄게. 그래서 안 해도 봐주는 거예요, 정부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경작상 필요해에서 농지를 교환해가지고 농사짓다가 3년 되기 전에 사망해버렸어. 3년 되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3년 경작하고 봐준다, 안 봐준다. 택도 없어요, 안 봐줘요. 너 3년 경작하고 죽어야지. 왜 먼저 죽었어? 그래요. 그러면 죽었다고도 뻘딱 일어나요. 일어나서 지금 내가 죽고 싶어서 죽었냐고. 열받아, 열받아. 그러면 열받아 쫓아가는 사람은 상속인들이 세무서 쫓아가서 아니, 지금 경작을 하시다가 사망했는데 왜 3년 경작 인정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은 한결로 같이 딱 이 말에만 해요. 우리 국가가 죽였는가요? 본인이 죽었잖아요. 3년 경작하고 돌아가셔야죠. 왜 3년 경작도 안 하고 돌아가셨냐고. 나와서 경작하시라고. 죽은 사람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면 산 사람, 니들이 가서 경작하라고. 그러면 상속인들이 나머지 기간을 채우셔야 돼요. 상속인들이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인정을 해줘요. 안 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어떻게든 정부가 해줄 생각이라든지 안 해주려고 규정을 까투리, 막 꼬투리 잡고 있는 건 안 해주려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비과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 비과세 해주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년 경작을 했어. 그러면 3년 경작을 채웠어. 그러고 나서 이제 비과세 됐지 그랬더니 정부가 잠깐만 아니 그래요. 아니 요건이 또 있냐고 그랬더니 네 또 있어요. 쌍방 토지가에게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비과세가 됩니다. 세상에 서로 맞바꿀 때는 비슷하게 맞바꾸랬냐인가 차이가 나서 맞바꾸랬냐인가 비슷하게. 그것도 차이가 얼마 이하만 봐주겠다. 그렇죠. 차이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때만 봐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라도 비과세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조건만 맞으면 되는데 조건을 못 채워서 비과세 못 받는 거예요. 이 조건을 채우시라고 그럼 해드린다고. 자 그럼 이제 조건 채워보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면 정부가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강의할 때 왜 그렇게 강의하냐고 자꾸 정부를 이상하게 강의하냐고. 3분의 1이면 큰 편의 3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크니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이거 과세로 가요. 4분의 1이면 4분의 1 이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4분의 1이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크다 작다.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10문제는 이 세 개로 나와요. 지금까지 여기 두 번 여기 한 번 출제됐어요. 이제 얼마 남았는가요? 5분의 1 남았어요. 5분의 1 남았다니까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큰 편의 그럼 이제 밑에 E제를 봐보죠. 예제를 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신 분은 이 문제가 풀려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라고 했으니까 A농지가 10억이고 B농지는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단서에 가 A농지 가액은 B농지 가액보다 크다 그랬네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니까 큰 편이 얼마란 이야기가 10억. 10억에 얼마 이하면 비과세다. 4분의 1. 그러면 10억을 4조각으로 나누니까? 아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 4명한테 10억을 주겠어. 주는데 4명이 균등하게 나눠가져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가지면 된다. 아 그거는 계산이 빠르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10억을 4사람이 근중하게 나눠가자라. 그러면 2억 5천에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2억 5천 답이네요. 1번이네. 너무 쉬운 건데 숫자 나오니까 복잡하게 느껴버린 거예요. 그럼 무조건 큰 편에 얼마 이하이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큰 편의 4분의 1. 요건들은 다 충족하고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그때 가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완전히 끝나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됐어요. 그러면 한 페이지 앞으로 다시 오세요. 그럼 221페이지로 와서 제일 밑에 양가로 5번을 보세요.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을 보시면 지적 제조사를 하면서 이건 다시 측량을 하면서 이 말이에요. 지적 측량을 다시 하면서 내 땅의 면적이 감소돼 버렸네. 면적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이렇게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등기가 등기부상의 내 땅이 이만큼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의 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이만큼이 줄어들어 버렸네.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 지금까지 내 앞으로 등재가 돼 있었네. 그러면 이게 내 거란 사실을 옛날부터 알았는가 이제 알았는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측량을 옛날에 내가 측량했는가 정부가 측량했는가 정부가. 지금은 내가 측량했는가 또 정부가 했는가. 아니 정부가 왜 측량이 바뀌었네. 옛날에 측량할 때하고 지금 측량할 때 면적이 달라지네. 등기법 시간, 지적법 시간에 우리 김병렬 선생님 왜 저거 달라진다고 설명했는가. 달라진 게 진짜 많아요. 왜 달라진다. 이게 측량, 이게 점이 달라져서 그래요. 측량점이 달라져서 흐트러져요. 이게 땅이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거라고 내가 내 땅으로 하고 이걸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대해서 세금도 내가 다 냈는데 이제 와서 내 것이 아니라네.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넘겨주라네. 그럼 나는 순순히 넘겨주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내 거라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놔라 그런가요. 그냥 가져가라 그런가요. 내놔라 그러죠. 그러면 감소됐으니까 내가 조정을 하면서 조정금을 지급을 해야 된가. 내가 감소됐으니까 조정금을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죠. 자 받음. 조정금을 받았네. 그럼 받았으면 내가 이 땅을 상대방한테 돈 받고 팔아먹고 받았는가. 조정하면서 받았는가. 조정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측량을 누가 했던 거니까. 정부가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세금을 받을 수 없이 비과세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급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이건 세금을 정부가 물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 정도 하시고. 이제 223페지로 넘어와요. 223페지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넘어가네요. 1세대가 1주택을 이 세 가지를 동시 충족을 하셔야 돼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원칙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댁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놓고 하는 소리가. 잠깐만요. 뭐요? 그랬더니.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해도 과세인데요. 아니 뭐. 아니 이 세 가지 조건 충족하면 비과세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이거 빼고 여기만 아니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아니면 비과세 주겠다니까요 그래요. 아니 그게 뭔데요? 그랬어요. 그럼 바로 밑에 네모 박스에 들어있네요. 실지 양도 가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이며. 잘 기억하세요. 실거래가로 12억을 초과하면 실거래가로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12억을 초과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12억 초과 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겠습니다. 실거래가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2년보유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2억을 초과해버리면 얼마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12억까지만 비과세고 12억 초과 분은 과세입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했네요.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양도 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틀렸죠? 전액에 대해서 그러면 틀려요. 전액이 아니라 얼마 초과 분만 과세로 간다. 12억 초과 분만 과세로 갑니다. 두 번째, 미등기 상태로 팔아버리면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럼 이제 미등기 양도 밑줄 그으세요. 먼저 2번에 미등기 양도 먼저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중간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미등기로 팔아버리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3번, 3번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네요. 아마 이거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허위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금액이 있고 계약서 기재한 금액이 있어요. 실제로 5억에 거래했어요. 제가 1세대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2년을 보유하고 등기까지 다 됐어. 금액은 12억도 안 넘었어. 안 넘었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등기도 됐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거래하면 이 사람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죠. 세금 안 내도 되죠? 이 사람은 세금, 나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내 집을 구입해 간 사람은 집이 여러 개 있어. 새로 산 사람은 집이 여러 개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집을 팔면 세금 안 나오는 거야? 나와버린 거야?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약서를 5억 5천으로 기재를 해 줬어. 5억 5천으로 기재했으니까 얼마만큼 거짓 계약서를 썼는가요? 5천. 5천 없어졌죠. 5천만 원만큼 업계약서를 써줬어요. 업계약서를 써주더라도 이래도 그 사람은 12억도 넘지 않고 등기가 됐으니까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받는죠. 받는데 이렇게 거짓말 계약서를 하도 많이 쓰니까 정부가 너 거짓말 계약서를 쓰다 걸리면 비과세 박탈해버린다? 그걸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허위. 허위 표시한 금액이 총 얼마다? 5천. 5천만 원 허위로 잘못했죠요? 허위로 표시했죠? 그런데 실제로 5억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새액이 한 3천만 원 나오더라. 정확히 5억으로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3천이 나와.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5억짜리로 제대로 거래만 했더라면 얼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3천만 원 비과세를 다 받을 수 있죠? 이만큼 세금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처리해버리냐면 거짓말을 하면 허위 표시 금액과 산출 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어떻게 해버린 거 보세요. 허위 표시 금액은 얼마다? 5천. 5천. 5천이죠? 5천. 허위 표시. 산출 세액은 얼마다? 3천. 이 중에서 둘 중에 큰 걸 빼버린다. 적은 걸 빼버린다. 적은 거. 적은 게 얼마? 3천. 그러면 3천에서 3천 빼니까 얼마다? 3천 빼기 3천. 빵. 빵. 그러면 이 사람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빵. 원래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는데 그런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빵이니까 세금 얼마 내야 된다? 3천만 원 고스란히 세금 내야 돼요. 이렇게 잘못 허위 계약서 쓰다 걸리면 비과세 박탈해버리고 세금으로 추징해버릴 테니까 조심해라 이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고 업계약서 쓰고 허위 계약서 쓰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 걸리면 비과세 박탈당하고 그대로 세금 추징당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공인중개사님이 걸리면 세 번만 잘못 걸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박탈이에요. 그럼 몇 년 뒤에 학원 다시 오셔야 된가요? 5년 아니고 3년. 3년. 3년 뒤에 다시 오시면 돼요. 그래서 3년 뒤에 오시면 되니까 자격 박탈하는 순간 바로 그의 학원 등록해서 다녀야 돼요. 그때부터 몇 년 안에만 공부 열심히 해서 몇 년 지나면 시험만 보러 가면 된가요? 학원도 3년 뒤에 와야 된가요? 학원은 바로 올 수 있는가요? 바로 올 수 있고 시험만 3년 뒤에 보는 거예요. 3년 뒤에 학원 오면 이미 늦어버리니까 그 전에 오셔가지고 학원 다니다가 3년째 되면 시험 접수해서 시험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격 취소돼서 학원 오신 분들이 있겠는가? 없겠는가요? 있어요. 저도 강의하면서 몇 분 뵀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옆집 때문에요. 왜요? 옆집에서 투서해서 걸렸어요. 거의 옆집들이 그런 일이 많더래요. 옆에서 투서해서. 그래서 허위계약서를 쓰다가 잘못 걸리면 학원 다시 올 일이 있으니까 절대 쓰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허위로 계약서를 쓰다가 잘못 걸리면 허위로 표시한 금액과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 비과세 박탈해버린다. 적은 걸 박탈해버린다.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을 비과세로 박탈해가지고 세금을 추징해버리겠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허위계약서 써야 된가? 안 써야 된가요? 안 써야죠. 안 쓰려면 학교부터 해야 돼요.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돼요. 자 이제 양가로 2번 봐보죠. 양도 당시에 1세대일 것. 1세대일 것 그러면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일 것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란 이야기에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란 이야기에요. 그럼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나는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된가요? 배우자에요 배우자. 무조건 배우자는 옆에 있어야 돼요. 배우자. 그래서 거주자 밑요. 밑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거주자 밑 배우자일 것. 거주자 밑 배우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와 나와 배우자는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 세대에요 이 말이에요.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 세대에요 이 뜻이에요.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결했으면 이제 오른쪽 날개 제일 하단에 참고를 보세요. 오른쪽 날개 제일 하단에 있는 참고요. 첫 번째 나와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 구성했네요. 그럼 나하고 배우자가 따로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으면 각각의 세대로 잡아라. 동일 세대로 잡아라. 동일 세대. 동일 세대네요. 동일 세대로 보는 거예요. 같은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배우자가 별거하고 있으면 이때는 동일 세대로 봐라. 각각의 세대로 잡아라. 그래도 동일 세대로 잡아라. 배우자니까. 아직까지 배우자니까 동일 세대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이혼해버리면 이혼해버리면 동일 세대가 되는가요? 별도의 세대가 되는가요? 별도. 별도. 별도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혼해놓고 같이 살고 있네. 이혼해놓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이혼한 사람이다. 이혼 안 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일 세대에요. 아니 이혼했잖아요. 세법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이혼도장 찍어놓고 살고 계시면 동일 세대로 간주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으면 그냥 갈라서야지 같이 살고 있으면 허위 이혼으로 보는 거예요. 허위 이혼으로 보고 세금 줄이려고 하는 허위 이혼으로 봐서 이런 경우는 동일 세대로 봐서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잡아냈으면 법문에서 다시 동그라미 1번에 이걸 하나 더 보세요. 일시 퇴거자를 포함한다. 여기서요.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지문을 해석하셔야 돼요.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우리 집에 지금 살다가 내가 집을 팔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소를 잠깐 다른 데로 뺐어. 잠깐 주소를 뺐으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안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그냥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주소 잠깐 뺐다 해서 그냥 뺐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봐서 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으로 분석해서 세금을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건 안 되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갑세대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을 가지고 있어. 또 을도 있고 병도 있고 같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병이 B주택을 가지고 있네. 내가 이 집을 팔려고 그래. A주택을 팔려고 하니까 지금 A주택을 팔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세대에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두 개죠. 1세대 1주택이야 되는데 1세대 2주택이니까 내가 세금 나오겠네. 그래서 병한테 야, 너 주소만 잠깐 띄자. 자, 주소 띄었어. 자, 주소를 띄니까 이제는 1세대 1주택인가 2주택인가 1주택.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려고 잠깐 주소 빼셨네요. 세금 안 내려고 잠깐 주소 빼셨네요. 그래도 지금 주소를 잠깐 뺐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봐서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세금 물려버리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럼 비관세는 어떻게든 해 줄 생각이란 이야기, 안 해 줄 생각이란 이야기인가? 그렇죠. 읽어보니까 안 해 줄 생각이네. 아니, 주소 뺐으면 되지. 주소 뺐으면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시 퇴거자잖아요. 일시적으로 퇴거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일시 퇴거한 사람도 동일 세대원으로 봐가지고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세금은 내시야 되겠는데요. 아니다. 이 사람이 일시 퇴거가 아니라 진짜로 빠져나간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진짜로 퇴거해서 완전 독립세대로 분가했다. 그러면 독립세대 요건 충족했는 거 한번 볼까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배우자가 없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했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독세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이가 혹시 서른 살은 넘었는가요? 혹시 세대 분가해서 나가신 분이 서른 살 넘으셨는가요? 아니요. 우리 자녀는요. 아직 20대인데요. 안 되겠습니다. 독립세대 분가했더라도 부모하고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못 받겠습니다. 아니요. 나이가 지금 서른이 안 됐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 소득의 40%가 넘나요? 아니요. 최근에 직장 들어가세요. 안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40%가 넘으셨는가요? 국세청에 1년 동안 고정적으로 들어온 돈이 일정 금액이 넘으셔야 돼요. 안 되네요. 그래서 비과세 못 받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자녀를 결혼시키면 됩니다. 결혼시키면 돼요. 서른 살이 넘지 않고 소득이 없어도 결혼만 하면 독립세대로 분가할 수 있어요. 그럼 아직요. 결혼식 준비도 상대방도 없는데요. 네. 어느 누구나 데리고 혼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꼭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 혼인신고 해놓고 내일 이혼하면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결혼을 한 번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이혼했을 때는 나이도 묻지 말고 소득도 묻지 말고 지금 바로 독립세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호정만 좀 지저분하지.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그게 비과세를 받게 해주겠다는 소린가? 하지 말아라는 소린가요? 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다가 괜히 자녀들 인생 망치니까 하지 말아라. 떡떠닥 해라. 세금 내라 이거예요. 세금 내라고. 참 법이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세대까지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1주택부터는 잠깐만 또 쉬었다가 보죠.